8585님 주변에 아기 낳으면 보통 아기용품 많이 선물하잖아요. 저는 아기 낳고 친구한테 립스틱 받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 선물 준 친구가 저한테 아기 낳는데 고생했어. 우리는 여전히 예뻐지고 싶은 여자잖아. 라고 말해주는데 울컥했어요. 출산 선물 줄 때 아기용품을 하지 말고 아기엄마를 위한 선물도 준비해보세요.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꿀팁이네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김경희님이요. 너튜브에서 전문가가 방송하는 거 봤는데요. 귤이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 예방하고요. 유마티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50대인데 검진했더니 20대 골밀도가 나오는데 물어봤더니 하루에 귤 3개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숭숭 구멍난 뼈를 채워주는 귤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귤 그냥 까서 먹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귤 껍질을 소금 식초 물 1대 1대 1로 희석해서 20분 담궜다가 건져서 한 번 헹군 뒤에 물기 뺀 후에 껍질만 따로 말립니다. 말린 껍질은 분쇄해서 생강가루와 꿀을 넣어가지고 차로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은경님 삼겹살에 상추 마늘쌈 맛있게 먹고 나서 고민되는 게 있죠. 바로 마늘 냄새. 네 맞아요. 꿀팁을 드릴게요. 사과를 드세요. 사과의 페놀 성분이 마늘 향을 중화하는 효과를 내니까 연인들 삼겹살에 마늘 드시면 꼭 사과 드세요. 녹차 먹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과도 냄새를 없애는군요. 이 삼겹살집에 사과 갖다 놓으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좋을 것 같네요. 진짜. 최현선님이요. 밥 태웠을 때 문제는요. 밥 전체에 탄 냄새가 난다는 건데요. 밥 태웠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찬물을 대접에 절반쯤 담고요. 대접 위에 밥을 얹은 다음에 뜸들이듯 다시 밥을 짓던 뚜껑을 10분 정도 닫아두면 됩니다. 그 후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대접에 물은 버리고요. 탄 부분을 제외한 윗부분만 잘 덜어냅니다. 맛을 보면 감쪽같이 탄 맛이 사라진 새로운 밥으로 변신합니다. 찬물이 화기를 빨아들여가지고 밥에 탄 맛이 안 난다고 하네요. 김인호님. 양파 껍질 벗길 때 눈 맵지 않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양파를 찬물에 담가서 벗기도 좋고요.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뒀다 껍질부터 벗기시고 뿌리를 제거하면 눈이 맵지 않아요. 뿌리부터가 아니라 껍질부터 벗기기. 껍질부터 벗겨야 되는구나. 이런 순서만 해도 맵지 않게 양파 껍질 벗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집에서 일했는데. 진짜요? 양파 이거 뿌리부터 다 짜른 다음에 깔아야 하거든요. 눈이 매웠는데 거꾸로 해야 되군요. 강성아님이요. 부러진 칼 가위를 버릴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가위는 고철류지만 재활용 업체의 수거 선별 과정에서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철로 배출하면 안 되고요. 일반 쓰레기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됩니다. 가위에 날카로운 날이 종량제 봉투를 찍고 나와 수거하시는 분이 다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위를 신문지로 여러 겹 싸고요.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거하시는 분이 또 유의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 표면에 매직으로 가위라고 크게 표시해주면 더 좋습니다. 공인사령님 어제 뭐 먹었어? 라는 일본 영화 참 잘 만들어진 요리영화예요. 만화 부분에서 상 받고 극장판으로 만들어졌는데 변모된 의식과 가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영화 어제 뭐 먹었어? 네 그리고 원지인님이요. 쌀을 씻은 쌀뜨물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김치통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빈 반잔통에 쌀뜨물을 부어넣고요. 1, 2일 정도 두면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누렇게 바란 흰옷을 쌀뜨물에 담가 놓았다가 조물조물 빨면요. 훨씬 하얗게 되더라고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에게 종이 냄비 드릴게요. 포렌카 다야나 이원호님 신청곡 이어드리겠습니다.